신중동역이에요. 신중동역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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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요거 하나 넘어트렸네요 옆에 옆에 깔깔 아 옆에 한번만 아 갈게요 네 고생하세요 아 이거 공사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봅시다 일로 나 엄청 막히는데 괜찮을려나 모르겠어 아 여기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 아 괜찮을 것司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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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